소년시대 셀카가 올라오면 꼭 확인해보는 팬입니다. 소년시대처럼 여신으로 나올 수 있는 셀카 비법이 뭔가요? 셀카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 찍기 하니까 생각합니다. 아버지, 아버님들 엄마, 아빠 프로필 사진 본 사람 제가 거짓말 이렇게 찍으세요. 다 셀카 모든 사진이 다 누구보다 턱 커 보이게 턱이 이제 누구보다 생각 커 아쉽다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찍거나 저는 전신샷을 자주 찍는 편은 아닌데 제 친구들이나 요즘 보니까 전신샷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말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요. 카메라가 아래쪽에서 위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법을 나는 이미 하고 있었지 어쩐지 많이 길더라 이미 손 최대한 내려가지고 하고 있네요.